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모교사 대비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앞에 섰습니다. 일단 9월 모교사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긴장할 텐데 일단 괜찮습니다. 6월 평가원하고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6월 평가원이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6월 평가원이 작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등급컷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국어를 좀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 내에 국어를 못 푸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급컷이 지금 한 지문이 날아가도 1등급컷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유의미한 건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왜 쉬웠냐면 작년 수능은 수필이 너무 어려웠고 올해 6월 평가는 수필이 너무 쉬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설도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고요. 비문학 지문이 A어가 있었던 전공긍정 규칙이 좀 어렵기는 했지만 어쨌든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도교를 유학자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정보량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원이 좀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평가는 어떤 식의 난이도로 낼지는 확인을 하겠지만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 작년 수능보다는 6월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좀 많이 못 봤다고 하면 결국에는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원래 3월달, 5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긴 하겠지만 6월 평가원을 보기 전까지는 올바른 공부법 자체를 잘 정립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1, 고2 때는 그냥 단순히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해결이 됐겠지만 6월 평가원은 사실은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풀던 방식으로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일관된 풀이법을 계속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수능을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작년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으니까 제 생각은 이 정도 난이도 대비 6월 평가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6월 평가원 자체도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전 소설 자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 이대봉전을 읽어가는 데서 학생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요. 전공긍정규칙 자체도 그게 그냥 귤은 싸다, 귤은 맛있다, 맛있으면 비싸다, 그럼 귤은 비싸다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부를 하실 때 수능 분석하는 것과 6월 평가원을 좀 복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두 개의 출제오도가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24년 수능과 6월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출제오도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강좌를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강의를 공부를 해서 이걸 좀 공부를 하시고요. 분석을 좀 공부하시고 제가 이거는 혼자 분석하시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분석해서 24년 수능 분석을 좀 해놨고 우리 함께 분석해서 6월 평가원과 같은 출제 원리를 가진 것들에 대한 지문을 한 지문당 3, 4 지문씩 넣어놔서 분석을 좀 할 수 있게 타이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PDF로 바로바로 대응을 시켜드리려고 PDF로 올려놨으니까 PDF 다운받으셔서 6월 평가원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좀 안 돼 있다고 시시면 한다면 8월 달에는 6월 평가원과 작년 수능을 좀 분석하시는 걸 좀 먼저 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전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푸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감을 비롯해서 퀄 S버전 이렇게 다 촬영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설은 요거를 분석한 상황에서 사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설 풀면서 점수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설은 시간을 운영하는 연습 자체 혹은 내가 어떤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지를 좀 찾는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에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핵심은 내가 요거를 분석하는 눈으로 사설이 지닌 문제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하셔야만 사설을 좀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낯선 지문과 처음 보는 지문들 혹은 여러 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건 되게 좋기에 사설 컨텐츠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설을 풀면 그냥 읽고 푸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요거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볼 때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항상 언제나 우리가 EBS 작품 정리를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봅시다. 내가 6월달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이나 어찌 됐든 1, 2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치면 지금은 EBS 문학 작품 정리 자체를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단, 걱정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대봉전이 6월 평가에 나왔는데 이대봉전은 엄청 중요한 작품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았던 건 이대봉전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대봉전의 줄거리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닐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대봉전의 줄거리는 알지만 결국은 문제 풀 때 내가 줄거리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뽑아놓은 기준으로 지문을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일관됨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그냥 줄거리만 듣거나 줄거리만 읽으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거리는 시험에 안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작품 정리를 하더라도 그냥 작품 정리하지 마시고요. EBS 교재를 공부하셔야 돼요. 해서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 자체에서 기준 자체를 뽑아내는 힘 자체를 길러주십시오. 알겠죠? 여기서 기준을 뽑고요. 이 기준을 뽑은 걸로 지문을 읽어가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리고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강의를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공부를 투트랙으로 다치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내가 주제를 알고 있어. 내가 줄거리를 알고 있어. 에서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까지 잡혀. 하면 지문 안 보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만 원하냐면 강의에서 내가 봤었던 부분이 적중하기를 원해. 이러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공부가 주객의 전도가 바뀐 거예요. 알겠죠? 주객의 전도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중을 바라지 마시고요. 적중은 나중에 하십시오. 부활평가가 끝나고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EBS 나올 만한 작품들 정리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테니까 단수 남기는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EBS를 보셨을 때 수특을 보시든 수안을 보시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지문을 읽어갈지에 대한 근원적 실력을 쌓으면서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 다음 EBS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요.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을 읽는 힘이에요. 그래서 EBS 독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정보를 너무 갖다 때려박습니다. 너무 정보 나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의 논리적 흐름보다는 단순 정보 나열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정보가 너무 많은 지문이 나왔다 하면 이 정보를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글을 읽어가는 상황에서의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알겠죠? 너무 복잡해지면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는 경제 지문과 과학기술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 풀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지문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자, 제재별로 배경 지식을 알아라, 정리를 해라 해서 제재별로 배경 지식을 아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 보는 내용 자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면 A어를, 수능 특강을 풀었다 하더라도 A어 지문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힘을 주기에는 수능은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시험이 아닌 것 같아서 배경 지식을 정리하시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배경 지식을 알면 고득점을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 배경 지식이 나와도 평가원은 쉽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 지식만 알면 돼 라는 간단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도 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자, 언어와 매체와 허법과 장문인데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두 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9월 평가원 언어와 매체를 복원한 다음에 허법과 장문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허법과 장문에서 언어와 매체로 바꾸는 친구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언어와 매체를 함에 있어서 불안해서 허법과 장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 9월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언어와 매체를. 그러니까 애초에 벌써 마음이 언어와 매체는 내 게 아닌 것 같아. 허법을 갈까? 이래버리면 그거는 언어와 매체는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언어와 매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 생각엔 9월 평가원 볼 때까지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6월에 나왔던 것처럼 지시와 호칭어 자체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 지시와 호칭어를 암기하고 있을 친구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언어와 매체는 고득점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만들 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실제 예시에 분석하는 힘을 내니까 포인트는 언어와 매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든 실예를 분석하는 힘을 지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책을 갖고 있든 어떤 교과서를 갖고 있든 어떤 자습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시가 있을 거예요. 예시 문장들이 그러면 특정 예시 문장들이 있으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분석하는 거 아시겠죠? 형태소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한 챕터 안에 있는 모든 예시를 다 분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의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면서 중간중간 문제집을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도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이 내공이 쌓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30분에서 1시간씩만 하시고요. 매일 스스로 예시를 하나씩 분석하는 힘을 기르셔야지 단순히 문제 풀고 버리고 문제 풀고 버리고 그러면 분석하는 근원적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시험날은 결국은 우리한테 처음 보는 것이 나올 거고 그 처음 보는 것에서 오답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을 분석하는 힘 자체를 계속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하고 9월까지 하셔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과목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하면 그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시고요. 자, 화법과 작문하는 친구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발체독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사설 정도의 문제는 발체독으로 문제를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수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많은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줘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발체독 정도로 문제를 풀 정도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정확하게 읽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읽어가는 연습 자체가 왜 쉽게 되냐면 내용이 어렵지 않죠.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다고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게 읽는 연습은 결국은 그네 논리성입니다. 알겠죠? 비문학에서 배웠었던 논리성이 그대로 담보되기 때문에 대화를 친구들하고 할 때 그냥 일상적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글이 갖고 있는 논리성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걸 대화체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화법과 정문을 공부하실 때 지문을 읽을 때 독서처럼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읽다 보면 독서랑 똑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화법과 정문 수업할 때는 독서 이론을 계속 설명하면서 화법과 정문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화법과 정문은 독서처럼 하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언어와 매체는 끝까지 좀 하시고요. 됐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9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캐스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고 멀리 보시고요. 당장 9월 평가원만 시험 잘 본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평가원을 볼 때까지 비어있는 부분 자체를 먼저 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근원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기 자체를 많이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에 3등급 이하는 항상 기출을 먼저 보시고요. 알겠죠? 사설은 기출을 보는 눈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